세상일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오빠, 지금 뭐라고 했어? 아, 나 우간다로 유학 간다니까 이제 못 만나 우리 우간다로 유학 가는 사람이 어딨어? 말이 돼? 아, 아 그런 줄 알아 그냥 끝난다 늘 불행하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나쁜 자식 차라리 헤어지자 하지 나름 고백도 받아보고 썸도 타봤는데 연애만 왜 안 될까? 그것도 왜 나만? 사귀기 전에 날 좋아했던 남자들은 학교를 갑자기 전학 가거나 커밍아웃을 했다 그리고 이젠 우간다 유학생까지 등장했다 이 정도면 거의 고물 수집상 아니야? 쓰레기만 꼬이네 인공지능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연애가 가능한 시대가 온 걸까요? 그 물음에 답합니다 나한테도 좋은 일이 마법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그 사연 접수했어 그럼 재밌는 게임을 시작해볼까? 꿈이네 꿈이네 지금 몇 시지? 뭐야 이거 요정들과 함께 놀아봐요 사라져라 사라져 사라져라 selling American planeta 황소윤! 힘내자! 할 수 있다! 언니야! 나 진짜 고민이야! 응응! 고민 알겠거니? 그럼 이건 어떨거니? 어제 너무 짜증나더라! 쏘니! 한마디 해줘! 읍따! 김부장 핫추 잡힐까? 느그 사장 풍천정 살자! 하하하하! 아 진짜 웃겨! 하... 딱 맞춰왔는데 몇 분 남았지? 미니파이! 아이씨... 그건 뭐 악성앱이야? 해킹당했나? 어? 사연자 황소윤씨! 난 사랑의 요정 썸이야! 이 사연은 접수되었어! 하... 뭐야? 뭐 안 가졌나? 하... 썸이야!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? 너희 친구가 이상한 거 맞지? 하...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싶으면 돼! 뭐야 저거? 통화도 되는 거였어? 그냥 이름만 같은 건가? 소윤씨! 사연 접수되셨다고요! 연애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? 뭐야 넌! 보이스피싱이지? 아니 그런 섭섭한 말씀을! 난 사랑의 요정!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사연을 이루게 해줄 수도 있지! 내가 무슨 사연이 있는데? 어릴 적부터 시작해볼까? 옛날 옛날! 아기 땐 뾰루지가 나서 놀림 받던 소윤이! 학교 들어가선 남자애들을 패던 골목대장! 하지만 이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여자! 쓰레기 콜렉터 황소윤씨의 사연입니다! 박수! 박수! 연애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세상을 바꿔주세요! 라고 보내셨어요! 뭐래? 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? 내가 볼 땐 그 정도였는데? 사연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데? 리니파이브랑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! 바로 사랑의 게임! 네가 시그널을 보내면 그 남자는 첫눈에 반하고 말지! 바로 너에게! 헐! 무슨 큐피트야? 말이 돼? 사랑의 요정에겐 가능하단 말씀! 어, 자기야!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또 맛있는 집 안아놨잖아 네가 원하는 건 뭔데? 그건 비밀! 어때? 재밌겠지? 조건 같은 건 없어? 사랑의 찬스는 단 3번! 선택된 한 남자를 제외하고 널 사랑했던 남자들의 기억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줄 수 있어! 무슨 램프의 요정이냐? 컨셉 완전 짬뽕이네! 최첨단 인공지능 요정에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! 소원은 원래 세계가 궁롤이지! 시그널은 어떻게 보내는데? 눈빛? 번개가 찌릿찌릿하면 내가 짜릿하게 만들어줄게! 랄랄롱! 넌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야? 비슷한데 전부는 아니고! 뭐? 소윤!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왜겐! 우리 정화 보려고 일찍 왔지! 소니! 아 참! 너는 요정 뭐 걸렸어? 난 사이다 요정 소니 아 그 니니파이브 요정? 응!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 너? 너 뭐 걸렸어? 나는 무슨... 썸이인가? 썸이 진짜 귀엽던데! 진짜 부럽다! 이거 좋은 거야? 당연하지! 축하한다! 축하해! 가자!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을 보면 전공자들이랑 일반인들의 호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잘 기억하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! 리포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랜스! 밥 먹자! 먼저 갈래? 나 도서관 좀 들려야 할 것 같아 올! 장학생 티내는 것 봐 알겠어! 먼저 갈게 응! 밥 맛있게 먹어 응! 밥 맛있게 먹어 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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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남자 발견이라며! 내 눈엔 안 보이는데? 허헝! 타이밍은 마법이지! 매직이라고! 너 낚시였지? 진짜 지울 거야 메세지 보내지 마라 헤헤! 정말 낚시일까요? 저기 혹시... 네? 학생이세요? 아 네... 왜 그러시죠? 제가 사실 여기 길을 잃어서요 여기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저 안내 좀 도와주시겠어요? 안내요? 아 설마... 썸이가 말한 남자? 혹시... 우진노그 모르세요? 저 구독자도 되게 많은데 헉! 뭐야 구독자 엄청 많네 캠퍼스 투어 중이었거든요 아! 촬영 허가는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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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투어는 바로 천재대 어... 여기 궁금하다는 댓글이 정말 너무 많았는데요 아 사실은 제가 미리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음... 약간 책냄새도 장난이 아니고 학교 학생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약간 명문대 느낌? 어 지금도 옆에 한번 계시거든요 어 혹시 인사 한번만 해주시겠어요? 어휴 아 인사하신 모습도 정말 너무 예쁘시고 손도 예쁘신데 사실 얼굴... 미모가 장난이 ja 저희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볼까요? 네 오늘 진짜 부탁합니다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, 이거 진짜 힘든 일이네요. 대단하세요.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느네요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전 황소윤이에요. 아, 저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촬영도 끝났겠다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? 어, 전 소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. 저도인데? 네. 그러면 제가 쏠 테니까 갈까요? 고생하셨으니까. 가시죠. 초면에 소고기 사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. 저도 진짜로 사달라는 분은 처음이네요. 혼자 밥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. 왜요? 구독자 수도 많고 돈도 잘 버실 것 같은데요?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. 아, 그냥 뭐 사정이 좀 있어서요. 야야, 설마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? 요정이 부재중입니다. 엥? 부재중도 있어?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? 아, 별건 아닌데. 혹시 이거 아세요? 이니파이브라고. 아, 네 알죠. 유명하잖아요. 요정은 뭐 뽑으셨어요? 뽑은 건 아닌데. 썸이요. 이거 고를 수도 있어요? 아니요. 앱 깔면 그냥 자동으로 다운받아지잖아요. 뭐 시간이랑 요정도 다 랜덤인 것 같던데. 되게 잘 하시네요. 우진님도 혹시. 아, 네 저도 하죠. 제가 꼭 보여드릴까요? 으악! 어, 어떡해. 어, 괜찮으세요? 어휴. 어휴. 아이고. 아휴. 아휴. 얘가 막 이렇게 막 지 맘대로 튀어나와서. 아휴. 아휴. 저 이럴 줄 몰랐는데. 아휴. 죄송해요. 제가 평소에는 좀 조용해서. 요정도 이렇게 음침한 애가 걸렸나봐요. 그래도 얘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.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.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얘가 가끔. 음. 예언 같은 말을 하는데. 그렇게 막 툭툭 내뱉는 말이.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 정확도도 되게 높아요. 이거 그냥. 심심풀이 채팅 앱 같은 거 아니에요? 아. 네. 맞는데. 음. 가끔 마법 같다 할까?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. 살아있는 것처럼요? 얘는 이름이 뭐예요? 떤이요. 무서워서 떤인가? 아휴. 먹을까요 저희? 잘 먹겠습니다. 네. 여기 맛집이잖아요. 아. 진짜요? 네. 여기 맛집이에요. 가격도 겁나 비싼데. 아. 아. 진짜 잘 먹었어요. 한 것도 없는데 소고기라니. 진짜 감사합니다. 아. 오늘 수연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 사드리는 거예요. 덕분에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. 감사해요. 아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아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시그널이 올 것 같았는데 아닌가? 시그널 발견. 첫 번째 연애 시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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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. 아.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. 네? 번호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대개 다음 촬영 때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가지고. 뭐야? 이거 진짜 작동하는 거였어? 좀 부탁드릴게요. 아. 네. 음. 여기요. 아. 네. 그러면 제가 다음에 먼저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직도 부재중? 대답 좀 아우 바빴어 무슨 일이야? 아까 시그널 너가 한 거 아니야? 요정은 메시지만 보내는 거야 진짜 시그널은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? 우리 소윤이의 첫 연애가 시작인가? 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되는데? 연애 선생님이 알려주지 첫 번째 상대에 대해 기억해라 그 남자는 어땠어? 저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음 좋은 냄새 나더라 향기야말로 기본 호감의 첫 번째 감각 아우 이게 선생님처럼 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집엔 잘 도착하셨어요? 아까 많이 놀라셨죠? 조금 놀랬지만 괜찮아요 우진 씨도 집이에요? 네 오늘 촬영 진짜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 주말에 약속 있으세요? 스케줄 확인 좀 해볼게요 스케줄 없는 소윤 씨 돼지고기도 좋아하세요? 그럼요 고기는 모두 옳습니다 아싸 고기 먹는다 아싸 고기 먹는다 이 자식은 우간다에 잘 도착했으련아 오늘 정말 이상했어 자고 일어나면 전부 꿈이었던 건 아니겠지? 그럴 리가 전부 현실이지 잘 자려 아싸 고기 먹는다고 아 refrigerated